잡을 수 없이도 근데 나를 이기적인 고백을 너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후에 우린 어쩌죠 난 그게 두려워 날 보고 처음 너의 눈물을 봤던 그날이 생겼되나 하소연하는 너를 보면 난 못된 기대를 했었지 지금 내 앞에 너무 눈부신 두 사람 그리고 서툰 연결하는 내가 있어 이런 바보 같은 말 스스로 부지져버려 격수는 격수는 여전히 내가 가고 있나봐 알아보고 싶네요